오늘 언예받고 성취대 하님의 말씀은 요호수하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호수하서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요하를 경애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요호만 섬기라. 만일 요하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요하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러되 우리가 결턴고 요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요하께서 친히 우리의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당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더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요하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족 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하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시민이라 하니라. 아멘 주신 사명과 믿음의 선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합시다. 자 우리는 인생은 매일 순간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사소하게 작은 일부터 또 좀 더 중요한 이 문제들 이런 여러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보다 우리가 나은 선택을 하려고 많은 고민도 하고 또 노력도 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언제나 옳은 선택 또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때로는 잘 몰라서 또 때로는 판단이 잘 서지 않아서 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선택했다면 또 그 선택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24장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과 은약을 제약하긴 하는 또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소화는 오늘 24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요소화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난 정복을 하는 정말 엄청난 역사를 이룬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요소화가 전 백성을 모아놓고 마지막 메시지를 하는데요. 그 메시의 핵심은 1절에서 13절 내용은 지금까지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해서 또 가난한 땅에 들어올 때까지 하느님의 베푸신 은혜를 쭉 나열을 시킵니다. 그 생각을 상기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14절에서 28절 내용이 반복적으로 세 번에 걸친 약속의 결단입니다. 그 결단은 요소화가 오직 나는 요아만 성기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오직 요아만 성기겠다는 결단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학관 하느님의 믿는 신앙을 붙잡아야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 안에 가난 우상이 슬며시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가지고 온 우상일 수도 있고 또 가난 들어와서 가난 주민들이 믿던 우상들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요소화가 이스라엘이 정말 언약을 맺은 증거로 하느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돌로 또 이렇게 기록을 해서 상수리나무 앞에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후대에게 올바르게 전달을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언약을 놓치지 않은 예배의 승려야 됩니다. 그래서 온난 말씀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 순종 절대 믿음으로 백배의 결실을 맺어서 정말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내 인생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본당한당가 2, 3, 7 보금의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오직 요아만 성기겠노라. 14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요아를 경애하며 온전한 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승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 애급에서 승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요아만 승기라. 만일 요아를 승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승기던 신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디든지 너희가 승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요아를 승기겠노라 하니. 요사는 우리의 모든 생사 하복의 주관자가 하니바른 것을 너무나 그동안 세월을 살면서 또 알고 깨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사는 오직 하나님만 승기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등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쭉 열고를 합니다. 그 여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은혜를 입은 것을 여정을 하면서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요아만을 승기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승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사는 인간의 생사 하복에 죽어난 하나님인 줄을 깨닫고 정말 결단하는 신앙으로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요사는 백성들에게 어느 신을 승길지 택가라고 촉구를 합니다. 자신의 집은 요아만을 승기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너네들은 무얼 승기기를 원하는 우상을 승기든지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승겨라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렇게 했다는 거죠. 히브리 말로 임라 베네킴이라는데 이 뜻은 너희 눈에 악하게 보이거든 또 내키지 않거든 그런 뜻으로 하나님을 승기는 일이 억지로 하지 마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결단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믿어라 이렇게 억지로 믿어라 억지로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스스로 이것을 깨닫고 선택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대가 발전할수록 사단의 공격도 굉장히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 허감시를 이기는 무기는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가문이든지 복음의 시조가 있습니다. 그 보면 아브라함이 이 복음의 시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축복을 받고 야곱도 축복을 받고 또 요셉도 축복을 받고 모든 전도자들이 또 이 축복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라는 거죠. 그리스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수시로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언약을 굳게 잡고 또 뭡니까? 우리 자신과 가슴과 또 후대에 전달되기를 하느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4장 27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겁니다. 10편 146편 3절을 보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원풀명의 돈방자인 딘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우수와도 언약 전달자입니다. 여우수와는 이방과 우상과 여우와 하나님 사이에 성길 것을 분명하게 선택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느님의 말씀대로 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두 주인을 성길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이냐 악령이냐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선택한다 해도 여우수와는 하나님만 승기겠다고 이렇게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은 다수가 아니죠. 그죠? 오직 그리도 이 한 분을 보고 오직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승리합니다. 여우수와는 죽었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우수와처럼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또 힘은 오직 하느님의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면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속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분명히 또 그 문제 안에서 하느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 하느님을 따르는 삶과 세상을 쫓는 삶 두 가지가 늘 갈린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하느님을 선택하기로 원했다면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치고 생명의 멸루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선명, 소명, 사명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백성들의 언약적 선택입니다. 16절에 보니까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숨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는 여호사의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결코 우상 승배에 빠지지 않고 오직 여와만 숨기겠다. 이렇게 굳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호하게 신앙적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17절에 보니까요. 이는 우리 하나님 요하께서 친히 우리의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당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이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또 홍해와 강야를 또 그 험악한 곳을 다 인도하여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또 가난 전쟁에서도 보호하셨기 때문에 결단 꼭 다른 신을 숨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한 번만 숨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가난 정복을 치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생생하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신앙을 결코 버리지 않고 또 굳게 맹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내린 결단은 단순한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었고 또 요소와의 신앙적 자세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주변에 또 전달하겠습니까. 그래서 18절에 보니까요. 유학에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하를 숨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 신이다 하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살리고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분만을 확실하게 믿고 또 한 분만을 숨기고 따르겠다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모든 백성들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성도들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면 먼저 몰래 내 나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의 뜻인 말씀을 우선으로 선택하고 우리에게 썩어질 멸류관을 택할 것인지 생명의 멸류관을 택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에 있어서 우리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우리 인생은 하느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하느님의 말씀대로 선택해서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란 그 말씀이 유신이 되어 오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선지자여 제사장여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신다는 그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그러면 많은 내 삶의 주변에 허감 세력이 다 꺾인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가진 아브라함의 가문을 보겠습니다. 또 보금을 증가하는 초대교회를 사단은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언약을 확실하게 가지고 또 믿음으로 전진하면 사단은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금의 능력으로 승리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어느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도 압니다. 우리가 흔들리려 하면 더 공격을 합니다. 절대 내 마음에 정하고 정하여서 오니 결단할 때 사단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안악전투에서 85세 먹은 노인 갈레비 어디입니까? 안악산지에 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철병거가 있는 마지막 그 성에서 이겼습니다. 하느님의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을 어디에다가 후대에다가 언약을 남겨야 됩니다.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면 이제는 우리 후대들이 그것을 보고 저절로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회 59장 2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세운 나의 언약이 이르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내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이 언약이 떠나지 안됐습니다. 이 영적인 이 축복의 유산이 후대에게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전도의 삶으로 승리해서 하느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을 지어서 하느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시브이 다이프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 대통령 시임 때 보면 대통령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서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서약이 중요하고 또 그 서약은 절대 어겨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사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언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요 요사가 이 모든 말씀을 하느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도를 취하여 거기 요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사는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하고 또 기념도를 세워서 하느님의 언약을 후대까지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조상들이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요사도 이와 같이 기념비를 세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신앙을 철저하게 무장을 시켰습니다. 요사가 하느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달할 때 온 백성에게 하느님의 성기는 믿음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어도 확고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사가 사는 날 동안에 여와만 숨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사는 오늘보다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틴 루터는 사탄의 세상의 전술 전략은 사람들로 하여금 차차하지 다음에 하지 나중에 하지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느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절대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앞서가시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사명은 본당은당과 237보고마입니다. 본당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신전심지속으로 기도하여 백배의 결실을 맺고 후대에게 믿음의 성교 작품을 남기는 전조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추구합니다.